이거 쓰기 전에 이거 봐야 돼. 일단 모발 점검을 잠깐, 잠깐 해보는 거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잠깐만. 잠깐. 모발 점검. 회장님, 회장님의 모발 점검 들어갑니다. 회장님, 지금. 옆머리를 칠했구만. 옆머리, 옆머리. 잠깐만. 옆머리, 옆머리. 옆머리, 옆머리. 보시면 딱 그냥 알아보시는 거예요, 단박에? 첫 보면 M입니다. 아니, 그거 딱 보면 알지. 우리가 벌써 삶은 몇 년인데. 여기 칠했어? 여기를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또. 여기 잘 안 돼. 여기다 조금 남겨놔야 누룽지 마지막으로 좀 남겨놔. 나중에 먹는 거야. 누룽지용으로 남겨놔. 누룽지용으로 남겨놔. 누룽지용으로 남겨놔야 돼. 누룽지, 누룽지. 옆머리를 칠했구만. 옆머리. 잠깐만.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만요. 양옆을. 이거는 제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자마자? 보면 알지. 보기만 해도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를 알아. 당신은 모발의 신. 모신이네, 모신. 뒤에 한번 볼게. 어머, 절개요. 1차 절개로 2,500모쯤 심었겠구만. 어머나. 2차 절개로 2차 절개로 2차 절개로 2차 절개로. 거의 무속인. 거치. 하나도 스케치로 갈아주юда. 예, 저거. 매우 유통콘이. 여러 가지 매우 유통콘이. 슈주. 5,000믈. 아주 도용하게 매우 유통콘이.